오늘은 해물쥬님과 함께 보내주ld 김치찌개 이번엔 땅콩한 소스로 들어있어요 새콤달콩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참깨 초콜릿 너무 맛있다 초콜릿 아삭아삭 콜라 흠 바삭바삭 찰떡 오돌뼈 아삭아삭 구독은 내 맥주에 찍어 먹은거 Disしま 오직 오직 dos 오직 오직 네 바로 우직한 오직 오직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꼬리 테이프 핫도그 너무 맛있는데 오징어 청양고추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쩝쩝쩝 쩝쩝쩝 오늘 아침에 먹으러가 더 맛있었어요